오덕이 오는 구구야 길지 내 소리는 꿀꿀 시끄럽다 하면 눈물 나만 그대도 말도 안 듣고 나를 따라 해봐 오아 오아 한 번 더 따라 해봐 오아 오아 똑같은 짓 시키지 말고 견뎌세요 잔소리는 된다 또 오지랖은 갈로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 들은다 대굴 대굴 굴러가 박힌 돌패도 살다 보면 자꾸 너만 잊지마 결국 그런 놈들 다 불어둬라 저 개구 개구리를 날들지 아무리 막해나 놓고 집어넣어 개구리를 마주 내리지마 네 덕분에 새 색깔을 고쳤네 저 구름 곱창이 해 고마다 같은 너무 짓고 내가 많이 따오고 있는 걸 천 년 만 년 살고 싶어 응 치킨 응 치킨 강요하지 마세요 응 치킨 응 치킨 치킨 치킨이나 드세요 나를 왜 나쁘게 바라보는데 누가 뭐라 하던 듯한 나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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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절대로 하란 대로 하지 않지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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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속아도 직접 팔지 또 지났을 밤이라도 너 앞에 저 바지에 청각에 걸친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대굴 대굴 불러가 막힌 눈빛다 살다 보면 자꾸 너만 잊지마 우울하고 그런 놈들이 다 변하더라 공정 개굴 개굴이 말들지 아무렇게나 맞춰 집어도 좋게 개굴이 말들지 인간 네 덕분에 새색으로 고쳤네 저 구름 곱창이 해 고마다 같은 눈을 짓고 아린다운 우리 팀과 천 년 만 년 살고 싶어 이 맘 그랬어요 그러니 날 좀 바라봐줘요 누리게 누리게 사랑하지 우린 알아가지 노래를 해 니 앞엔 언제나 keeping it up 니 겸 맞는 건 모두 태고 싶어 그냥 내 곁에만 늘 있어줘 난 약속하리로 영원히 받을겠어 We fight like tomorrow 전개구리 전개구리 영원히 살 전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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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불안 맞추고 손까지 끼고 저 구름 곱창 위에 바다 같은 눈을 짓고 아린다운 우리 팀과 천 년 만 년 살고 싶어 저 구름 곱창 위에 고맙다 같은 눈을 짓고 며칠 겸 아린다운 우리 팀과 전개구리 전개구리 고맙다운 우리 팀과 고맙다운 우리 팀과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 네 뮤직비디오 시작 고맙다! 고맙다! 종합의 효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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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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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든 꿈속을 험매든 너의 흔적을 따라가 눈길을 알려줘 날 춤 멈춰줘 날 손쉽게 해줘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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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없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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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멈출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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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주도 괜찮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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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도 괜찮네 다 해내면 좋게 대박해 세상을 많이 욕해 드디어 경연 Matoo 잘하는 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2분의 여러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입니다. 네. 뮤직비디오 시작합니다. 1. 1. 2. 5. 5. 6. 5. 9. 10. 11. 12. 12.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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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本当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いやいやいや! いやいやいや! スタッチはですね 今回はアイキャッチの皆さん 今回は アイキャッチの皆さんと エヴォルバーの皆さんですね 同じスクールのメンバーということで なんか ここから来ましたみたいな感じで 言える人 ちょっと男の子気になるなぁ 男の子気になるなぁ なんか一言 紹介感もなくないので カッシュの人が来ました あっ もう一回お願いしたい お願いします アイキャッチ 声に加えてます? 声に加えてますよね? 声に加えてますよね? 声に加えてますね アイキャッ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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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頭皮 dessas! あ、毎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なんか一言がいいですよ。 こっちがあれ、クールのメンバーなので、 この、音楽から来ましたみたいなでもっちゃあっという感じですね。 インターテインメントから来ました。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하세요! 紹介してます。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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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ワーピークというYouTubeがあるんですけども 高校生の文化祭の時から 通常ちょこちょこしていて 探検を載せていますので みなさんぜひ見てください! 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度スクイルとかちょいちょい YouTube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 公式のラインで Twitterとかでどんどん発信しているので みなさんどんどんチャンネル登録とかお願いしたいですね! はい! 最後めちゃめちゃ盛り上げてくれたのは ダムリティのみなさんです! お姉さま方ですね! マイスカラー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マイスカラー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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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っていう アーティストの ダブリットオーナーが 踊ってくれたんですけど コピーに書いては カード芸人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ね どこにいる? みんなが掛け声してました ありました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こにいるかわからないけど カード芸人がいるんですよね エーイ イエーイ やってくれるメンバーがいるんですよ 毎回盛り上げてくれるので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ちらが一部のメンバーで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お昼拍手お願いいたします では これから 一旦掛けていきましょうか いきましょうか 次またDJが 始まります またDJタイムが始まります 5時半までですか? 5時半まで 5時半までなので また流れてない曲ある人 流れてない曲 まだいます? すいません ちょっと頑張りますので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エースエースエース 今行ってました ダンサーさんも踊ってくれるみたいなので はーい お楽しみに はい